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의 봄 영화로 굉장히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봄 그 당시 전두환 씨는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서울의 봄 전두환 씨가 대통령이 된 까닭을 살펴보겠습니다 11.6이 나던 해 그러니까 1979년 10월 26일 그 당시 저는 약관의 나이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 앞에 있는 궁정동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탄을 맞고 서거하셨고 그리고 바로 그 후에 국무총리이든 최기화 씨가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대통령의 선출이 됐죠 1980년 그때가 바로 서울의 봄입니다 김종필, 김영삼, 김대중 씨 이 세 분이서 각축을 벌였습니다 그때 제 고향분들하고 모임을 했는데요 그 중에 선배님 한 분이 너 이런 관상공부도 하고 풍수지리 공부도 했다며 나와서 이번에 우리 김종필 총재께서 틀림없이 대통령이 되신다는 걸 설명을 해봐 이렇게 됐습니다 제 고향이 충청도이기 때문에 모두 JP한테 이리저리 줄을 댄 사람들이 많았죠 제가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중에 좌장격인 연세가 많은 선배가 지금은 자꾸 하셨습니다만 이번에 김종필 총재께서 대통령 되시는 거 틀림없겠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지금 같으면 제가 적당히 잘 둘러서 대답을 했을 텐데요 그때만 해도 약관의 나이다 보니까 혈기 방장해서 그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려워? 난리가 났죠 그럼 누가 된단 말이냐? 김영삼이냐? 김대중이냐? 그러면 당연히 우리 김종필 총재가 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역정들을 내세요 그래서 세 분도 아닙니다 뭐 그럼 누구냐?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수사본부장은 전두환 씨의 얼굴이 그 세 분보다 더 관상학적으로 뛰어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야 지금이 어느 때인데 또 군인이 나와? 뭐 난리죠 제 다음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 해 그러니까 1980년 8월 17일 날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를 하고 열흘 뒤인 8월 27일 장충체육관에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해서 전두환 씨가 제1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전두환 씨는 1931년 출생해서 2021년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 작고하셨죠 전두환 씨의 관상은 어떨까요? 전두환 대통령 때에 공식적으로 그려진 초상화입니다 두상이 어떻습니까? 이마가 넓고 양쪽에 일각, 월각이 분명하고 정수리가 높고 둥그렇게 사방이 아주 꽉 찼죠 송나라 때 마의상법 그걸 제가 주회를 했습니다 번역을 하고 다 쭉 줄을 다르는데요 그 책인 마의상법 정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 간 두원 정했고 네 번째로 뭘 보느냐 하면 머리가 둥글고 정수리와 이마가 높은지를 본다 단 인두위 일신지주 사람의 머리는 일신의 주가 되고 사지지원 사지의 으뜸이 된다 두 방자 정고 즉 우이 거 존천자 머리가 모나고 꽉 차고 정수리가 높으면 존엄에서 천자의 자리에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제 전두환 대통령은 이마가 높고 정수리가 높고 둥긋니다 그리고 얼굴이 네 개의 변지 즉 양쪽 이마 끝 천창 또 턱 옆이 모두 다 꽉 찼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들보다 전두환 씨가 아마도 대통령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세 사람이 나오든 네 사람이 나오든 그 중에서 상학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우선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못난 사람은 나중에 혼자 나와서 혼자도 될 수 있는 거죠 잘 못 뛰는 사람이 혼자 뛰면 1등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1979년 말인지 1980년 초였는지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측근이 저희 선생님이신 청호 지창룡 박사를 찾아왔습니다 전두환 합수부장은 상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승이신 지창룡 박사께서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귀의 삼보 삼보의 귀의하고 삼보라는 건 불법승입니다 불교입니다 3위 후에 인왕 20환 사람의 왕으로 20환인데 치곡평천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주 평천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서 보냈죠 3위라고 하는 건 누구냐 하면 원래 온전전자를 쓰는 모든 분들은 그 도시조 최초의 시조가 백제 온조왕하고 같이 시작을 했던 전섭이라는 분입니다 이렇게 섭자입니다 귀의자가 3개죠 그렇기 때문에 3위의 후에 온전전자는 드립자 밑에 임금왕자를 쓰죠 그런데 저희 선생님은 그렇게 안 쓰고 인왕 20환 인왕을 합치면 전이 되죠 치곡평천화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왕 노릇을 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랬더니 감사하다고 받아가지고 갔죠 인왕 20이라고 하는 건 전두환이라는 이름을 파자한 거죠 그런데 그냥 글자만 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전두환 씨가 두방정부 존위천재의 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거든요 그 후에 과연 1980년 8월 27일 전두환 씨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요 이 사실을 입증하는 그 당시에 신문 기사가 있습니다 1980년 12월 2일 경영신문 2면에 실린 기사입니다 차고 없게 주의해달라 총무처는 2일 정부 각 부처와 중앙선관위, 입법회의, 법원행정처 등의 공문을 보내 앞으로 전두환 대통령의 성을 표기할 때는 왕자 위에 입자를 쓰지 말고 인자를 쓰도록 시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공문은 특히 차고가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를 하고 총무처 당국자는 이 같은 조치는 김용유 총무처 장관이 지난달 말 출국 전에 청와대를 다녀와 실무자에게 지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전자는 원래 드립자 밑에 임금왕자를 쓰는데 그 영향을 받아서 사람인 밑에 임금왕자를 써달라고 해서 그 후로는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이라고 쓸 때는 꼭 사람인자 밑에 임금왕자를 쓴 그런 활자를 쓰게 됐었죠 그 당시에도 수도를 옮겨볼까 했었죠 그래서 수도 부지가 어디가 좋을지를 묻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 선생님이 도읍지편이라고 해서 이렇게 써서 대통령한테 올렸던 문건이 있습니다 제가 이 원본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아세안 5개국을 순방했는데 가서 보니까 현지 젊은 사람들이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거죠 그래서 귀국해가지고 영어 교육에 심혈을 기울여라 그래서 그때 영어 붐이 일어서 난리가 났었죠 그 바람에 그 당시에 영화에 테이프를 파는 다국적 기업까지 들어오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그때 급속하게 성장을 했었죠 1983년 10월 9일 날 미얀마에 아웅산 묘역에서 참배를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설치한 폭탄이 터져서 21명이 사망을 하고 수십여 명이 부상을 했죠 그 당시에 정말 국내의 인재라고 하는 서석준 부총리, 이범석 외무부 장관, 김동휘 상공부 장관, 강룡, 수행원 17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을 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이분은 당시 일본 수상 낙하손해입니다 그 당시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외환이 바닥났었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이 때를 써서 일본으로부터 그 당시 40억 불인지 60억 불을 뺏어오다시피 했었죠 그 이후에 이 낙하손의 수상은 전두환 하면 그냥 부르르 떨었죠 툭하면 한국에 와서 방송에 나와서 전두환 대통령 가카 이러면서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집물하는 사진이고요 전두환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왕이 되는 상을 타고났을까요? 그것은 바로 지령인걸이라고 하는 겁니다 땅이 영엄해야 인걸이 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조보 그리고 부모 묘소 그리고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산 28-5인데요 여기가 전두환 대통령 생가고 여기가 묘소가 되겠습니다 같은 동네이지만 거리는 집업이 꽤 떨어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가 묘소인데요 이 뒤에 내천못이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산 꼭대기에 연못이 있어요 물이 흘러들어온 데도 없고 나아가는 데도 없습니다 이건 길입니다 수로가 아니고 그런데 1년 내내 불이 마르질 않아요 이 연못입니다 수만 년 또는 수십만 년 전이 화산 분화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올라가 보면 아주 정말 신기합니다 물이 흘러들어온 데도 없고 나아가는 데도 없는데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죠 이 자리는 저 뒤 산에서부터 맥이 내려와서 좌설용으로 틀어서 앞에 안산을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자리죠 이 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훌륭한 거죠 이 자리인데요 처사 송파 호가 송파였나 봅니다 산이 쭉 내려와서 기복이 있죠 저쪽에서도 이렇게 틀어서 와서 머리를 돌린 이런 자리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안산이 격에 맞죠 청룡이 아주 좋구만요 이런 걸 장룡회도라고 그러는데요 그럼요 그리고 쭉 오면서 보면 이런 바위들이 땅에 박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와야죠 이렇게 견고하게 그래서 여기 와서 맺혔는데 이 자리 훌륭합니다 여기 내려와서 머리를 틀어서 저쪽을 바라봅니다 사좌해양 북향입니다 연못이 있죠 이게 참 귀한 거죠 어떻습니까 여기 대단하지요 혈이 굉장히 강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부모 산소로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합천군 율곡면 길이 황강 그러니까 내천교를 건너서 가는 그런 데인데요 부모 두 분의 묘소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두 분이 나란히 계시고 여기 절을 하는 제절 이런 게 있고요 높이가 240m 쯤 됩니다 서울 남산의 높이가 240m 인데요 이렇게 산소 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목지지라고 그러죠 우뚝하게 올려다 보는 그런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선 좌향과 분금을 잘 써야 됩니다 옛날에 만들어 놓은 주차장이고 여기에 안에 표시판이 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모두 칠이 벗겨지고 녹이 쓸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갑니다 저 뒤에서부터 아주 용이 꼬불꼬불 힘차게 왔죠 양쪽에 과엽이 있고 그래서 여기가 입수가 되고 요 밑에 혀를 정했는데 저쪽 청룡봉이 길게 완연 고불고불 길게 늘어졌죠 그래서 와서 안산을 이루고 있고 그 밖으로 산들이 수성 토성 전체에 이렇게 잘 감고 둘러싼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백호도 줬습니다 백호가 저기까지 뻗었죠 누가 자리를 잡으셨는지 참 좌향을 잘 쓰셨어요 안산 전망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썼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산이 이쪽으로 제대로 잡혀있죠 만약 여기서 한 7도쯤 틀어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이거는 절폐지지가 되는 겁니다 환강으로 그대로 모든 게 쓸려 나가는 그런 자리가 되죠 아주 강합니다 이제 전면을 한번 측정해 보죠 측정해 본 결과 이렇게 옆으로 3줄 우에 4줄 이래서 마치 관룡자가 작동하는 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그물코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 부모님 묘수 바로 밑에 이 자리입니다만 여기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이 사후에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이른바 신의지지라고 많이들 하는데요 이 자리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미리 잡아놨던 묘 자리입니다 이터도 앞에 안산이 제대로 와있고요 쓸만합니다 좌향을 조금 잘 써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저쪽 들판 쪽으로 향을 쓰면 안 되는 거죠 자리를 제대로 못 쓰는 겁니다 이쪽에 지금 나무에 가려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저쪽에 앞에 작은 녹전 소토 토성이 하나 오는데 거기로 써야 되겠죠 이 자리는요 저쪽으로도 넓게 해놨는데 저쪽에는 쓸 자리가 없고요 이 뒤에 바위가 있습니다 하나 그래서 좌쪽에서부터 용이 내려와서 혈이 이쪽에 맺혔거든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여기가 제일 강하죠 이쪽으로 가면서는 혈이 약하죠 여기에 하나 쓰면 될 것 같아요 이 나무를 옮기든지 없애고요 전두환 대통령 시신을 화장해서 연희동 자택에 모시고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누구나 공과가 있게 마련이죠 그렇게 대개 모시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선 여기다 모셨다가 나중에 시대가 달라지면 본인께서 원하시던 북쪽에 그때 이장을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264번지 달랑 이런 집 한 채고요 방 두 칸뿐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여기가 다 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합천군에서 잔디밭으로 조성을 했죠 지금은 합천군 재산입니다 안내 표시판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렇군요 7남매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 비난한 가정형품 때문에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고학을 하며 어렵게 마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초등학교 즉 국민학교도 월사금이라고 해서 돈을 받았죠 6.25 전쟁이 한창이 된 51년 12월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정규 4년제 첫 졸업생으로 1955년 인관이 됩니다 68년 1.21 사태 때는 청와대 외곽 경호를 맡고 있는 수도경비사령부 대대장으로서 사전에 치밀한 대비 퇴사를 갖춤으로써 북한 특공대의 기습을 효과적으로 격퇴하는 공로를 세웠다 그런데 동기 가운데 맨 처음 장군이 됐습니다 73년에 대통령 경호실 차장부로 근무하다 소장으로 진급하여 일사단장으로 부임했다 이 시절 북한이 휴전선 이남으로 파내려온 제3 땅굴을 발견했다 제3 땅굴을 발견했다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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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굴 переж 만들었다 제4 튼 vicious balls 거기서 대암산 591.1m 여기를 거쳐서 맥은 그 뒷산이 조산이 용덕산 230.5m입니다. 거기를 거쳐서 내려와서 조산을 바라보는 회룡고조혈이죠. 이렇게 싸고 와서 이렇게 맺혀있죠. 그런가 하면 이 뒤에 산의 형태는 와우입니다. 와라고 하는 건 높다 엎드리다 그 말입니다. 소가 엎드려 있는 듯한 그런 형국이죠. 우아마치 신동자희 그랬습니다. 소가 엎드리고 말이 달려 내려오면 신동인 태어나서 스스로 기쁘다. 이런 자리에는 신동이 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년에는 광주법원에 끌려가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받는 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광주 5.18 묘역 앞에 그 당시에 아초 많은 사람들이 세웠겠지만 전두환 대통령 방문했다고 하는 비석이 있는데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심상정, 대법원장 김명수, 이재명, 김명수, 경기도지사인 김동연 등이 이걸 발로 밟는 이런 치욕을 당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가서 밟고 있죠. 그리고 산소 입구에는 큰 향로가 있는데 세월의 무게를 못 이겨서인지 이미 다 낡고 이제 이런 것도 모두 깨졌습니다. 향을 피우는 사람은 없고 여기 와서 이렇게 쓰레기만 버리고 갔네요. 정말 권력의 무상함,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전두환 씨가 대통령을 할 때는 그 앞에서 온갖 아촘을 다하던 사람들이 권력이 사라지니까 등을 돌리고 떠났죠. 떠난 정도가 아니죠. 손가락질하고 매도를 했죠. 권력이란 이렇게 무상한 겁니까? 다른 데는 다 좋습니다만 미간, 인당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현 침문이 있습니다. 다라멜 현자입니다. 바늘침, 바늘을 다라맨 것 같은 문양이 일자로 있습니다. 제가 낸 책, 마의상법정예, 유장상법정예 이런 데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 현 침문이 있으면요. 약환, 문란, 다, 권채. 만약 그 주름이 어지럽히면 막히고 체하는 일이 많고 파진, 가제, 욕조정, 집안 재물을 모두 파해서 없애고 욕조정, 조상마저도 욕되게 한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마음대로 내놓고 써보질 못했죠. 그것이 파진, 가제죠. 그리고 돌아가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까지도, 위대까지도 욕을 먹이게 했죠. 그것이 욕조정입니다. 그 이유는 단지 이 현 침문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전두환 씨와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하셨겠습니까? 대통령이 되는 길을 포기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감사합니다.